졸라지도 그쪽!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왜 시작해야 돼? 도전을 왜 시작해야 돼? 정국! 정국! 아 기회는 한 번이에요? 그쵸 한 번 한 번 하면 다음 사람은 기회 뭐냐 가라 정국 땅땅땅땅 몰라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 도레미파죠 도레미파 도레미파 오! 땡! 땡! 완벽하게 잡다 이어서 해보세요 주워먹는 거다 오! 오! 와! 오! 치우는 뻔했어! 아니! 레전드네요!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! 와! 와 이거 진짜 팀이지만 와 이거 팔 안으로 고문 게 아니라 진짜 이거야? 15였어? 이거 아니었다고? 아니야 저거 와 이거 레전드네? 너무 잘한다 달달하네요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야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가지고 11년이 제일 멋있어 스위트로 보내겠대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스위트 일단 퍼프하면 뭐야? 이거 하는 스위트 뭐야? 와 진짜 와 스위트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 이게 어렵잖아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 내가 볼 땐 이건 인정이야 아 너 너 아 어딘지 알고 가?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? 와 너 진짜 야 이거 볼 수 있어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야 10주로 가시면 돼 10주로? 와 이제 야 번호도 좋네 아 네 인종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아 네 형 스위트 보다 갈래요 저거 그래 난 야 야 야 아 승자의 여유 짠 아 뭐야 스텝 아 여기 스텝이세요?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바꿔 동기가 된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? 이 영상은